안녕하세요 미니멀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 Are you saying?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뭐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다음에 다양한 문장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와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패턴 활용했죠? Are you saying? 뭐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Are you saying?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요. You don't like chocolate. 자 주어동사부터 문장 시작하면 되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무엇을 좋아하지 않죠? Chocolate.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너무 초콜릿 하면 한국어 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모았다가 펼치면서 조금 더 오버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Are you saying? 당신은 뭐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You don't like chocolate. 당신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직역함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지만요. 자연스럽게 가면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초콜릿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건넸더니 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약간 믿을 수 없는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좀 확실하지 이런 식으로 얼마 부린다면 내 말을 못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이렇게 씁니다. Believe. 하면 믿다라는 의미죠. Believe me. 나를 믿다. 그런데 여기서는 You don't believe me.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죠. 부정의 표현 don't. 강세를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일단 패턴부터 가볼게요. Are you saying? 너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Are you saying? Are you saying? 무엇이죠? You don't believe me. 너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너 지금 나를 믿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 나 뉴욕에 가본 적 없어.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진짠가? 라고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Never been to 를 사용했는데요. You've been to 여기서 v v-e는요. hav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to 어디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never를 붙여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가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ve never been to 당신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New York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당신은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are you saying을 붙여서 아 가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좋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요. are you saying 따로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이거 따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현재 완료 연습할 시간도 있거든요. 그때 연습하고 아 맞다 그때 그거였지 라고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주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처음 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네 문장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차가 막혔다는 거예요. 왜 늦었어? 라고 하니까 아 그게 있잖아요. 하면서 막 얼마 부리면서 차가 그게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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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우 답답해.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Are you saying 일단 얘기했죠? 무슨 이런 이런 말씀이세요? 라고 한 다음에 you got stuck 뭔가 어디 가둬둔 느낌이 got stuck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둬뒀죠? in traffic 이 교통 속에 갇혀졌다. 이게 바로 차가 막혀서 내가 거기 꼼짝달싹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주인공이 되면 I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차에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I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도 유용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 바뀌어 볼게요. You got stuck in traffic 당신이 이 차가 막힌 상태로 꼼짝달싹 못했다는 의미고요. 오늘 패턴에 넣으면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너 지금 차가 막혔다는 말이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되게 관심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그러면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거 하기 싫어? 이런 느낌으로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이렇게 했어요. Be interested in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Not interested in 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주어는 유로 가야겠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job, 이건 어떤 이를 말하죠. 이 J 사운드가 입을 모았다가 펼치기 때문에 job보다는 job, job,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네, job, job, job. 편하게 그냥 입을 이렇게 펼치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펼치면서 jo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당신은 그 일에 관심이 없다가 되고요. 다시 한 번 패턴에 넣으면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당신이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몸이 아프다는 건가요? 이고요. 뭐뭐라는 건가요? 플러스 당신은 몸이 아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나눠 두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나누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장 정말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이렇게 했어요. 네, 물론 You're sick. 당신은 아프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You're sick. 근데 약간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할 때 우리가 feeling을 사용할 수 있어요. You're feeling sick. 약간 아픈 기분이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나 머리도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으슬거리지?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그러니까 네 말은 있잖아. 네가 지금 아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그렇죠. 약간 이 감정 표현, 연기도 함께 섞어주시면 훨씬 더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그게 당신에게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영어라면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일단 비싸다는 영어로 뭐죠? Expansive. 이거는 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해외여행 가서 에이, 비싸요, 비싸. 이거 흥정할 때 꼭 사용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정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딱 정첼제 위주로 가는 편인데요. 동남아에 여행 가시는 분들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에이, it'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싸요. too를 사용해서 그냥 비싸다가 아니고 너무 비싸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It'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싸요. for you, 당신에게는 말이죠. 사실 그냥 내가 사용하면 이거 뒤에 빼고 그냥 it's too expensive.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혹은 붙이고 싶다면 it's too expensive for me.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for you라고 했어요. 패턴에 붙여 볼게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그게 당신에게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뭐 자꾸 꽁시렁꽁시렁 아, 그 스토리가 아, 근데 이게 연기가 당신 말씀은요.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이렇게 볼게요. You didn't like 당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 좋아하지 않죠? The movie 그 영화를요. 좋아하다 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는 마음에 들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like가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그러면 You didn't like the movie Didn't 이게 과거형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한 시간 전에 봤던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뭐 한 시간 전이든 두 시간 전이든 과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didn't like the movie 당신은 그 영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돈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막 돈 필요하면 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막 빙빙 돌려서 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아, 노트북이 아, 이거 새로 사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 여기 월급이 다음 달에 아, 그러니까 네 말은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You don't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지 않죠?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돈 빌려달라는 거지 아니면 달라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당신은 You 가지고 있지 않아요? Don't have 뭘 가지고 있지 않죠?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다시 한 번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건가요? 아, 어젯밤에 있잖아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에이, 뭐 잠을 못 자서 뭐 쉬고 싶다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볼 때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좀 길어 보이지만 나눠서 가볼게요. 첫 번째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우리가 과거형 didn't 이걸 사용했었죠.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았어요. You didn't 뭘 안 했냐면 잠을 충분히 못 잤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잠을 자다 라고 할 때 get 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뭔가 얻는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무언가 얻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푹 자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g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enough sleep 그 다음에 last night은 어젯밤 지난 밤이 되겠죠. 다시 나눠보면 주어동사부터 너는 하지 못했어. you didn't 아 잠을 충분히 자는 거 말이야. get enough sleep 아 그게 언제냐고? last night 어젯밤이지 이렇게 문장 주어동사부터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그걸 오늘 패턴에 넣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좀 길어 보이죠? 다시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네 이거 아까 제가 나눈 대로 한번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길어 보이는 문장은 나눠서 나눠서 반복 그 다음에 붙여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요? 오늘 배웠던 편인데 약간 가물가물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한번 써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강의 다시 보셔도 괜찮고요. 다른 분들이 쓰는 댓글 참고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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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